첫 번째 생일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지금 부쩍붙쩍하네. 뭔가 준비가 굉장히 많이 되어있는 느낌. 안녕하세요. 아까 봤던 승헌고사다. 저도 참여를 해보도록. 저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저요? 저는 이 정도면 깠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이렇게 다 까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왜 이렇게 셀카를 많이 안 좋아하시는지. 이제부터 올리면 안 되겠다. 너무 급단적이네. 밀크티도 못 사요. 밀크티 맛있어요. 여기 밀크티 맛집. 다다. 왜 이렇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슬픈 터무. 아 네. 터무. 제거하러 가볼까요? 들어왔시죠? 자, 시작! 찍었어, 찍었어! 못 받았어! 시간 지나서 아무튼 이렇게 나와 감사합니다 여깁니다 여러분 오, 루프탑 오, 루프탑 네 오, 오, 오! 앨범이다 어? 선물세트 오, 갖고 싶은데? 오,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금부터 영원히? 꽃길은 같이 갑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땡큐, 땡큐 지금 몇 개의 나라를 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페루, 통쿄, 태국, 필리핀 와, 진짜 전 세계를 날아다니는구나 아, 아침부터 꾸미느라 힘들었어요 완전 첫 뮤비 인생 첫 뮤비 인생 첫 뮤비 이때 3위를 찍었거든요 진짜 좀 힘들었던 기억이 없어요 하하하하 저 여기 어제도 왔었어요 어제도 왔었어요 어제도 왔었어요 어제 왔었어요 근데 없어가지고 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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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시에? 어제 카페 가기 전에?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어, 죄송해요 진짜로요? 과자로세요? 진짜로? 줄게요 새해를 줄게요 너무 무거운데? 괜찮아요 형이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어제도 왔다가 없어가지고 그냥 봤죠 끝난건가? 4번 찍으면 끝나는건가? 뭐야? 4번 찍으니까 끝났어 됐다 아, 여기는 근데 4번 찍고 끝나는구나 재촬영도 있긴 한데 4번 찍고 끝나는건가? 4번 찍고 4번 찍고 4번 찍고 5번 찍고 이거 3개는 좋은데 이 3개는 괜찮은데 하나를 올려야겠지? 하나는 뭐가 나을까요? 볼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오! 나왔다 좋은데? 하하하 가볼까요? 다음 장소로 이영자 하나 머리 옆으로 하나 물건 하나 골뱅을 다 넣어버린다 괜찮나요? 여긴 좀 이렇게 해야할까? 왓! 이거 괜찮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괜찮은데 이거 홍아 찍으시면 안 돼요? 이거 이거 별론가? 너무 괜찮은데? 골로 그래 하나하나 못 뽑으면 나 하나 이거 내 걸로 뽑거든 색감 너무 진하게 했어 그래도 괜찮게 나왔네요 무난했다 이게 더 잘 찍을 것 같은데 잘 나왔는데? 이거 너무 괜찮다 이거 어때요? 이거 어때요? 아 근데 이거는 오히려 아까 그 색감으로 바꾸기가 좀 아까운데 기대된다 이거 너무 괜찮은데? 오 이거 진짜 2D 픽셀 같아 아 근데 이것도 너무 괜찮은데? 이거야 그거랑 뭐라고? 라이브랑 같이 괜찮지 않아요? 너무 좋은데? 저게 잘 못하니까 정답은 약간의 그냥 다행히 네,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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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잘 나왔는데 둘 다? 또 여우야 또 또 인어에요. 또 여우야 또! 또! 인어예요. 잘 나와서 문제다. 이건 어때요?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 아따 너무 잘 먹으면 돼 얼굴이 닿았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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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다 어? 잘 나왔죠? 요 귀가 잘 어울리나봐요 고맙습니다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슬하니 생일 축하합니다 여러분 저 오늘 생일이에요 formation 저희 방송하면서 찍었던 98% 뭐지. 가져가시면 안 돼요 저 Data 가져갈거예요 Me 여기 없는 것들도 몇 개 있어요 핵 한 번 더 아님 이렇게 나오는 거야 한 번 더 아님 한 번 더 아님 한 번 더 아님 안 돼요 안 돼요 선물 주셨다 할 수 있지 아니요 이따가 갈 때도 받을게요 나중에 더 주세요 예상 외로 정말 정말 많은 분이 찾아주셔서 카페 안이 에어컨을 쭉 틀어놨는데도 뜨겁더라고요 너무 뜨거운 열기 당장 뜨거운 열기에 제 머리가 이렇게 다 풀려버렸잖아요 이렇게 또 많은 카페 열어주셔서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은 시간 보내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오늘 국제 카페까지 이렇게 한번 중통화를 통해서 했는데 오늘 진짜 여러 국가로 다녔네요 오늘 한 7개국을 다녀온 거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해요 생일카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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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